태신자를 위한 기도,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. 전도는 우리의 전 삶을 포함하는 것이며, 우리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님께 태신자를 올려드립니다.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,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임을 믿습니다. 태신자 안에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.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. 하나님의 사랑, 은혜, 능력 등 모든 속속을 삶속에 느끼고 충만하게 하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, 태신자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개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태신자의 심령을 주관하사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자.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태신자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가장 크게 하옵소서. 그 호기심이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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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